두 손 가져가세요 교대 자 바꾸고 손 펴지 마세요 손 안다치지 조심 두손으로 두손으로 가드 막는다고 생각하고 막는거 가드치 하세요 가드 자 교대 그렇죠 그렇게 욱령해도 좋아요 교대 교대 좀 살살 좀 살살 바꿔서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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